누구한테 왜 그래 왜 응? 야구나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나 아웅 아웅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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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누가 변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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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애로 에오ув 이리와 산아 산아 에고 코코가 어디갔니 다 먹었어 행여사 우리 행여사 다 먹었나 행운아 언제 얘기 났니 잘 먹어야 될텐데 어째에 안 먹어 행운아 미미야 미미 굴리지마 굴르면 안돼 딱히 젖었네 미미 양 이리와 사리 사리 엄마하고 놀거야 산아 행운아 우리 행운아 행운아 혓바닥을 왜 내밀고 있어 행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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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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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아 형이 혓바닥을 왜 내밀지 양운아 흐흐흐 누구 어디갈라고 여 녀석 누가 어디갈라고 자 아 으흐흐흫 흐흥 아이고 깃털도 사야되겠네 깃털이 다 빠졌네 나나나나 나나 매 compromise 미끄러워 이제야 이리와! 유자야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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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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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먹지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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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무슨 이놈? 너 왜 수많이? 수많아 첫번째 배는 어떡하지? 아이고 배 배 봐 배 봐 만지지마 만지지마 일로와 봉준아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지 와이쿠 그 이상한 표정은 뭐지 안 좋은 잠재현아 잘하고 있어 연하게 아주 노고했네 야아 굴러 떨어져 거기서 그러면 어떡하지 미미 나나야 가자 올라가자 나나 언제 올라왔어 나나 가자 산하 벼라 아이고 녀석들 빨리 와 코코 이리 와 가자 빨리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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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나리야 가자 나나 오미 누가 1등이야 누가 1등 했어요 누가 1등 했어요 아 누가 1등 했어요 누가 1등 했어요 빨리 가 미미 아이고 밥 먹자 이 녀석들 또 엄마가 왜 안 오니 응 얘들아 엄마가 왜 안 오지요 아이고 다 놀랐어 이 녀석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미미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미야 어디가 미미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산이야 이리 와 산이 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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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까붓고 다녀 이 녀석 왜 까붓고 다니지 멀리 나가지마 멀리 나가지마 산하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산하 아이고 깡짝이야 나빠채기 없기 산하 어떻게 살았을까 산하 산하 뭐 다 산하 산하 띄워야지, 살 빠지지 도리도리 낳아 산이 나 갸라 누가 더 잘하지? 언제? 누가 더 잘하는 거야? 누구야? 빨리 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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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만 보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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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맘먹자 발라도 그제 또 발라도 하네 이제 어디에 솜털 같냐 털이 이제는 곱노 또 먹어 또 먹어 장군아 많이 먹고 가 싸우지 말고 살아 많이 먹어 싸우지 말고 한편 감사합니다.